너 잠수이별 알아? 알지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은 채로 이별하는 거 맞아 그런데 배우 엘씨에게 잠수이별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등장했대 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글을 올렸는지 퍼스트 업로더의 배우 엘씨 잠수이별이라고 검색해보았습니다 최초로 올라온 게시글은 2024년 2월 22일 23시 25분 네이트판의 익명의 작성자가 배우 엘씨에게 잠수이별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이었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최근 4년이 넘게 만난 남자친구에게 문자 한 통으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으며 이별 문자를 받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전혀 이별을 직감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별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과거에도 똑같은 행동으로 이슈가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게시글이 화제가 되자 작성자는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입장을 추가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은 주작이 아닐 뿐더러 억울한 마음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배우 엘씨가 자신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과 동료의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작성자는 문자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자신의 사진이 완벽하게 삭제되는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신체 사진을 보내주는 것이 찝찝했지만 상대가 너무 원했기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폭로글이 각종 커뮤니티로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배우 엘씨를 추측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폭로글 작성자가 주장한 과거에 비슷한 경험 예능 출연 및 최근의 생일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추측한 결과 배우 이서진의 이름이 거론되었는데요 하지만 2월 27일 유튜버 연예디 통영의 진호는 딱 걸렸다 잠수 이별 배우 엘씨 정체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해당 인물이 배우 이서진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특정 배우로 지목되는 엘씨가 과거에 카톡이 깔려있지 않다라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개인적인 지인들을 포함한 공적인 일로도 카톡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엘씨가 이서진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이서진의 소속사 안테나는 입장문을 통해 악성 루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헤어지잔 말도 없이 연락 두절된 게 잠수 아닌가 해당 배우를 담그려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 연예인이라고 전 국민한테 사생활이 까발려져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등 폭로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게시물보다 빠른 게시물을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출처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